하... 입술 생각이 잘 안 나네... 일주일 내로 엘리 못 찾으면 투자 취소난데요. 지금 이지은 대표 엘리 찾겠다고 현상금까지 올렸어요. 송큰거리네. 지금 들어오는 저 여자가 한나경이에요. 이지은 대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수다떨어준 여자. 또 나 잡으러 오셨죠? 부려먹을 일 생겨가지고. 냉큼 들어가서 데이터 마이닝 마저 해. 변호사님 여기요. 네. 뭐야? 어? 뭐지? 저기... 이지은 대표는요? 오자마자 이지은 대표부터 찾아요? 아... 그게 아니라... 저는... 나경씨랑 단둘이 있으면... 무서워요. 내가 머리 회전이 빨라서... 쓸만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일게요. 야 그래도... 이지은 대표랑 같이 일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인생은... 꿈이 아니잖아요. 그... 내 말은... 뭐...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아멘 당신 엘리 맞지? 왜 남의 스케치노트를 함부로 봐요?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줘요 설마 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하준씨 형 이지윤 대표가 나랑 데이트하자는데?